한 번 방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. 정부가 어떤 중요한 일을 추진하고요. 국회에 먼저 협의한 뒤에 추진해 주시기 위한 선협의 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중요한 정책, 법안, 예산 같은 게 있을 때 국회와 협의했고 특히 야당에도 진지한 신문 같은 것으로 공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그리고 정부 입법을 할 때 사전에 법안을 내셔서 국회가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요. 이제 대정부 질문 같은 게 있을 때 당문들께서 국민을 대표해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만큼 책임이 보고 좀 성취한다는 것을 중요한 것을 총리 대답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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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